청춘 신고합니다. 일병통장 윤인구, 전재하, 신고합니다. 세력, 경례, 충성, 성. 청춘 신고합니다. 오늘은 영동지역을 철저히 방어하고 있는 6군제 8군단 장병인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연경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영동지역은요. 통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해선과 그리고 금강산의 관광지가 이어지는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분단의 현실 그리고 통일의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6군제 8군단 장병인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멋진 시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탑은 들어줘야 말년임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 영광이를 만나게 된 교수구 영광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학교 음악 교사였어요. 통일아 사랑한다 하나 둘 셋 장병 여러분들의 끼를 휴가복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죠. 휴가증을 향한 장병 여러분들의 유쾌한 한판 승부 배우자키 휴가증을 짜바라 자 오늘 또 신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두 명의 예쁜 가수죠. 립스 왔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립스입니다. 반갑습니다. 1분간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배우자키 휴가증을 잡아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백하인기 일병 외 두 명입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어 어 어 완전히 반을 버렸어 그녀가 날 버렸어 나날 가락타 있어 실루엇으로 미친 모습 잘 빠진 가니 허니 팔다리 종아리 머리 노예는 기쁜 거니 허니 분명 실제로 봐도 상상 속에 그념 이 거야 빨리 보고 싶 그념 어 근데 어 젠토몰이야 안 돼 내 거란 말이야 저리 봐 아니 잠깐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저기 뒤에 있는 저걸과 만나봤어 어젯밤 내 꿈속에서 저 이쁜 S라인과 조금만 만한 얼굴 찰랑찰랑 생머리 나 또 한 반에서 안 돼 내 거야 그런 일이 거라고 착각하지 마 안 돼 우리 대리분 마치 박찬호 데이치로 영화는 불로 내가 이 두게 데이치로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심술쟁이야 오빠는 심술쟁이야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쪽 다 보고 나만 몰라 나만 몰라 야 야 야 야 얘는 너 스타일 아니 너 스타일 아까 너가 찍었잖아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심술쟁이야 오빠는 심술쟁이야 난 몰라 난 몰라 아니 원래 뭔 소리가 그러세요? 아니 근데 우리 세 사람 중에 그 여장 역할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답답하죠 사실 원래 저 혼자 그냥 노랫만 하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어머니가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까요? 말 안 했습니다 왜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어떻게 해주셨니? 어제 어떻게имся?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투복 바지에 언밸런스한 활동복 상의 그리고 이번에 새로 보급받은 나이스 활동아 여기다가 이 삽자루까지 챙겨줘 세수 이 정도는 입어줘야 행정관님한테 잘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말년병장은 말이에요 진지공사 중에 절대로 빠트리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바랍과 맵치면이에요 이 바랍에 끓여먹는 라면 맛은 A급이거든요 하지만 이젠 라면을 끓여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8군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됐거든요 잠깐의 방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야야 다같이 산불고 준비 산불을 예방하자 담뱃불을 주지마자 소각행위를 하지마자 소각행위를 하지마자 이거 시키지도 않은데 알아서 잘하는데 그럼 나도 이 산불 예방을 다짐하며 이 맵치면은 사회자님들께 선물로 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한 번의 멋진 8군단 장벽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진 일병 박수로 맞으십시오 Gonna king 참면 며칠을 알아줘 두 사람이 떠날테 그를 믿고 강한 척 돌아섰던 내가 더 믿어줘 애써 전하길 길어도 눈물만 닿고 흘러 자꾸 떠올라 다친 그의 가슴 다 내가 보면서 생긴 일인 것 같아 오 무심했던 나를 용서해요 더 아파서는 안 돼요 나도 멀리서만 가슴 치네요 그대 상처까지 또 하나도 다 되돌리고 싶죠 그 사람 거짓말처럼 희뿌룩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지금 국군 강릉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군 강릉병원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운전병을 맡아서 한참 운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행을 하시는 건 아니고 운행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며칠 뒤면 운행을 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 운행 안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생겼어요 이영진 일병 이 잘생긴 얼굴로 이 노래를 분위기를 느끼면서 부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립스 분들도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감동도 했고요 노래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중간중간에 긴장도 많이 되실 텐데 눈빛을 살짝살짝 날려주시는 센스 여자친구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세요 근영아 이때까지 못해준 거 진짜 많은데 정말 잘하도록 노력하고 잘할게 사랑한다 오우 여자친구 오우 자 오케이 헤이 아매바 넌 할 수 있어 오케이 이윤 스타트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어 어 코피 코 땀지네 에헤헤 일단 울파람 시키셨어요 잘하셨는데 개인기 부분에서 저희 멤버 성현이 보다 못한 것 같아서 저희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자 개인기 배틀 들어갑니다 실례합니다 육체펌인 김혜경입니다 어떻게 하나 더 강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휴우가스 휴우숙이에요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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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나 무서워 산불 났단 말 우리 모두 함께 산불 조심 산불 조심합시다 자 이번에 모실 분들 김태현 병장회 세 명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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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My day's name 누가 뭘 해도 상관없어 날 원하면 Let's go Let's go 아직 시선은 끌어낼 것 같아 이젠 끊었어 이 무대 위에 내 모습을 봐 다시 내 숨이 차고 오는 이 순간은 야야야야야야야 널 버리고 있어 오늘은 네 맘대로 내가 다 되겠어 I'm gonna get you 너를 끌고 있어 네 맘은 내 맘대로 내 안을 가졌어 I'm gonna get you I'm gonna get you 김대진 병자면 3명 통과했습니다 김대진 병자면 3명 통과했습니다 아니 8군단 장병 맞죠? 아니 목소리는 아니, 김대진 상병, 혹시 밖에서 이런 활동을 했어요? 밖에서 부산에서 무용당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립스 누나들이 또 저희 무용당에서 뒤에서 백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랬어요? 인연이 있군요. 제가 전역하면 꼭 뒤에서 춤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사롭지 않은 솜씨였죠? 저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안무면 안무, 의상이면 의상,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3박자 모두 다 고루 갇힌 장병님들 같아요. 이분들 네 분들 춤 실력이 보통이 아닌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댄스 퍼레이드로 춤을 보여주시죠.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팔군단 장병 여러분을 준비 많이 하셨고, 의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웃기도 좀 엉망이 많고요. 이야, 정말 진정한 대결이었습니다. 팔군단 최고의 장병, 누구입니까? 마지막에 이효리 씨의 개차를 불러주신 그쯤에게 드리겠습니다 김필 병장, 김재인 3병, 정진호 1병, 이종군 1병 축하합니다 그같이 전달해 주십시오 재미있게 다시 해봐요 딱딱한 날씨는 싫어요 내게 오세요 똥소리나는 그 말투와 뚝배기 같은 우직함이 딱 내 맘에 이뤄오네요 기다려온 사람 꼭꼭꼭 집어만 할까요 꼭꼭꼭 찔러야 눈치채나요 모른척하지 말아요 날 숙일 순 없어요 꼭꼭꼭 내 맘이 뛰네요 꼭꼭꼭 내게로 달려오세요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또 estimated 잘 renvestонов 저도 inevitável 이게 네, 네, 네 괜찮아요 내 맘에 맘에 예배를 eds 내 User 아직ina publish 대박 뚝 잘라서 얘기해줘 딱 한 번만 노력해봐요 나 여기 있어요 콩콩콩 찔러만 할까요 콩콩콩 찔러야 눈치채라요 모른 척하지 말아요 날 숙일 순 없어요 콩콩콩 내 맘이 뛰래요 콩콩콩 내게로 달려오세요 당신을 향한 내 맘을 알아주세요 콩콩콩 매원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영동지역 민족통일의 새로운 건물인 동해선과 금강산 관광지가 함께 공존하는 동해안부의 요충지다 바로 이곳에 철학적 철통 방어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 동해와 태백중령 우리가 지킨다 육군 제8군단 올해로 창설 19주년을 맞이한 육군 제8군단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다짐 태백중령과 동해안은 오늘도 이삭무 96년 강릉 무장무 소탐 98년 양양 수산이 배침투작전 등 완벽한 경계작전을 수립 대통령 부대 표창을 사회에 수상하며 영동지역의 최종의 부대로 성장했다 군인 기본 자세 확립과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선진 변형 문화를 확립한다 어려울 때 먼저 손길을 내미는 끈끈한 전우회 지역 주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대민지원 조국 수호를 위한 완벽한 GOP 경계와 해안경계 수행은 1분 1초의 방심도 허용치 않는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 육군 제8군단 조국의 통전은 그날을 위해 이들의 충용부는 오늘도 계속된다 사랑하는 사랑과 짜릿한 만남도 같고요 애틋한 사랑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러블러브 커플 열정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너죠 청춘 신고합니다 러블러브 커플 열정 육군 제8군단 최고의 커플은 누가 될지 본격적인 대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작해 볼까요? 오늘 멋진 네 커플이 또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만나기 전에 사진으로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플 사진 공개합니다 짠! 안녕! 안녕! 난 8병단 12토병단 상병 박영근이라고 해 얘들아 잘 부탁해 안녕! 난 영근이 여자친구 예쁘니 예쁘니 김명선이라고 해 잘 부탁해 네 네 네 어머 자 이게 어 장소는 찜질방인 것 같죠? 네 팔군단 하자하자 파이팅! 네 벚꽃이 폈을 때 이 것 같은데 우리 민아 파이팅! 네 네 번째 커플 누굽니까? 오 오 우와 아니 아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8병단 오팔 선수대대 상병 박철민 여자친구 김혜경 입니다 어 박철민 상병 아니 혜경씨 남자친구가 바뀌셨어요? 남자친구 이 분 어디 가셨습니까? 동일 인물입니다 네 아니 어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입니까? 스키장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오 이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커플의 사진과 실물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저희 청춘신구합니다에 입대 전부터 출연 계획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남자친구가 나이가 26살이거든요 그래서 꼭 가라고 제가 이거 청춘신구합니다 꼭 나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운 좋게 8군단이 촬영을 하게 돼서 운 좋게 나왔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박영근 상병, 김명성 커플 박영근 상병, 김명성 커플 높은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생활 전부 주고 싶어 이 채널은 내 곁을 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당황하지마 한눈팔지만 여기 등지를 틀어내 후! 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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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두 분은 아까 자기소개를 할 때요 뭐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인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어떤 얘기였어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로망스라고요 아 난 선생님이고 넌 학생이야 네 네 저 그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학교 교사입니다 선생님 네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영광이를 만나게 된 계기도 영광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제가 그 학교 음악 교사였습니다 네? 어 와 아니 듣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아니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 여선생님 좋아한 적이 참 많거든요 그니까 먼저 주영광 일병이 선생님 그 당시 선생님을 보고 좋아했군요 예 그랬을 것 같지요 네?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오 오 오판으로 막 치고 있다가 영광이랑 좀 다투게 됐어요 교사하고 학생 사이에 아 네 예 그러다가 영광이가 화를 내고 나가더라고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뭐가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 너 좋아한단 말이야. 시간이 흘러흘러 지금 몇 년 동안 두 분이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양쪽 집안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처음엔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지만 지금은 영광의 착한 심성과 또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시고 지금은 많이 포기 반 또 좀 찬성 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영광 일병 부모님은? 저의 부모님은 아무래도 제가 저보다 능력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생각도 깊은 여자를 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뻐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주영광 일병이 우리 최수연씨 아버님이 아직까지 좀 마음을 못 열고 계시다고 하니까 TV 화면을 통해서 네. 이 남자 쓸만합니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아버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제가 비록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고 군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수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전과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버님 수연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제가 아낌없이 사랑함을 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버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 옛날에 참여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신있는 동작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지금부터는 발이 땅에 닿으면 안됩니다 역시 이 연륜이란게 연륜이 느껴집니다 평소에 이런 표지를 즐겨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편안하신가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3번 커플 초반부터 불안합니다 지금 여자친구의 압박감이 느껴집니까? 지금 힘듭니다 윤후리 상병의 몸무게는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68kg 나오고 있어요 68kg? 우리 민아씨는 노코멘트요 노코멘트 예 불안불안합니다 그에 반해서 박절민 상병은 네 안정감이 있어요 혜경씨가 굉장히 안정되게 지금 안겨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이? 기분이 묘한데요? 그전에는 자주 업어주고 그러셨어요? 겨울에 눈 오는데 구두를 신었으니까 눈길을 이제 몸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포즈에서 한번 포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상병 커플부터 자세를 바꿔주십시오 자 자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뛰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한 발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박영근 상병 좀 불안하고요. 춤을 추시네요. 박영근 상병 탈락. 박영근 상병 커플, 박영근 상병 커플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영광 일병 그리고 윤우리 상병이 남아있는데. 의외의 커플이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자세에서 자세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과연 이 두 커플 중에서 오늘 최고의 커플 누가 될지. 자, 이제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말잇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분들의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되겠죠. 청춘 신고합니다. 다. 다슬기. 기. 기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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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음법칙. 예, 알겠습니다. 식당. 단. 식당. 단. 상징이 급하세요. 단발. 발. 발레. 발레. 레슨. 레슨. 쓴. 하나. 둘. 셋. 주영광 일병 커플은 일단 여자친구 내려오셔서 잠시 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윤후리 상병은 앉았다 일어났다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주세요. 시작. 하나. 둘. 하나. 하나. 너무 미안하다. 윤후리 상병은 지금 표정이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거 알죠? 어색한 미소. 네. 이번에는 영화 이름대기 해번 해보는게 어떨까요? 영화 이름대기. 네. 왕의 남자. 투캅스. 살인의 추억. 동맥골. 아, 웰컴 투 등박꽃. 투 값은 투. 뿡. 뿡 시리즈 1234 안됩니다. 시리즈 안됩니다. 링. 링. 하나, 둘, 셋. 자, 이제 주연구원 일병팀 승리 축하합니다. 조금 전에 남자친구들의 체력을 봤다면 이번에는 여자분들의 체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자분 친구분이 오래 매달려서 남자친구분이 내는 스피드 퀴즈를 60초 동안 얼마나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커플 박연근 상병 김명선 커플 준비해 주십시오. 자, 시작. 셋. 까마귀. 정답. 그 다음에 해만 쳐다보는 꽃. 새바라기. 오케이. 정답. 16 빼기 7. 16 빼기 7. 9. 정답. 그 다음에 선호공과 저팔계와. 사우정. 정답. 패스. 그 다음에 4월 5일. 어? 4월 5일. 식목일. 정답. 3 곱하기 4는? 3 곱하기 4, 3, 12. 오케이. 정답. 패스. 그 다음에 파리가 있는 나라. 빨리, 빨리. 파리가 수도 있는 나라. 뉴욕 아니야? 파리가 수도 있는 나라. 1, 2, 3. 패스. 그 다음에 웃기는 사람, 웃기는 사람. 웃기는 직업. 정답. 그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태권도 하는 로봇. 태권도 V. 정답. 너가. 자, 이렇게 해서 박영균 커플. 여덟 문제. 설날 설날 설날. 설날. 합치. 정답. 할머니 닮은 꽃. 한 꽃. 정답. 21대 교육. 두 분 재산모였습니다. 가고포인 8. 32. 떡볶이 말고. 라면. 순댓. 정답. 윙크. 정답. 배티맨 말고. 슈퍼맨. 정답. 2006년. 월드컵. 정답. 그 여름에 막 일어나는 거. 바닥 보면 막 일어나는 거. 태풍? 뜨거운데 막 일어나는 거. 아지랑이. 정답. 나. 나 무슨. 나. 상았잖아. 되게 상았는데. 애. 뭐. 애 늙은이. 정답. 우리 월드컵 첫 상대. 토구. 정답. 토구. 4 더하기 18. 8. 22. 정답. 굿. 굿. 치마. 치마인데 치마. 자. 여기까지. 9분씩. 성공했습니다. 와. 박수영민 사격. 그러면은. 객석의 박수로. 오늘. 최고의 커플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박연근. 김명선 커플. 박수 보내주십시오. 2번. 주영광 최수영 커플. 자 3번 윤후리 김민하 커플. 자 4번 박철민 김혜경 커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최고의 커플. 윤후리 상병 김민하 커플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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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있는 곳까지 널 멀어 닿지 못해요 오오오 더는 바라지 않을 때는 다 없는 건 그저 뭐다 한 마음 시리고 안쓰러워 가지 못해 나를 다 없는 건가요 단 한 번만 이라도 사랑 약속처럼 지켜줄 수 없나 좋아요 뜨거 잊나요 수 없이 왠자 왠자 그저 잊는 곳까지 너무 멀어 닿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털어놓으십시오 이루지 못했던 바람도 성취할 수 있는 2조의 코너죠 소원수리 프로젝트 행복 소원수원 그동안 여러분들 배영생활 하시면서 쌓아두었던 얘기들 이 자리에서 통화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병 소개해드리죠 네 김세원 상병 나와주십시오 박수 2005년 2월 14일 부대와는 아주 달콤한 향기로 물씬 풍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국 각지의 여자친구들이 보낸 초콜릿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은 여자친구 때문에 화가 이까지 났습니다 너무 야속한 나머지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받자마자 따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흐늦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자 그녀가 사랑합니다 늘 그렇게 사랑합니다 임신 7개월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이 칸칸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스갯소리인데 그녀가 애를 낳게 되면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15일 바로 제 아들 김동하니가 태어났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제 와이프가 이름은 송이인데 송이랑 사귀랑 사귀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도 못해본 것 같습니다 송이야 잘 봐라 니가 비록 아났고 몸을 좀 불어있어도 내가 진짜 사랑한다 이 김세원이 진짜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내 말 알면은 빨리 나아갖고 나한테 볼에 뽀뽀 한번 해봐라 그대를 사랑해 이때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출산을 한거면 아기가 낳을 때 옆에 계셔주지 못하셨었겠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출산 예정일이 4월 10일인데 11일날 청원주가를 갔습니다 제가 청원주가를 갔는데 11일 11일 13일 14일 15일 15일이 제가 복귀날이었습니다 근데 야가가 15일이 됐는데 나하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다시 부대로 복귀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버스 타고 출발하자마자 바로 통증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날 낳았다 그날 낳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복귀한 날 그동안 좀 미안했던 마음도 전하고요 네 일단 뭐 송혜씨가 그나저나 여기 왔어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뚝뚝한 남편을 보러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선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데려오세요 아니 송혜야 사랑한다 하나 둘 셋 네 김세원 상병의 안에 고원길 오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김세원 상병이 눈에 약간 눈물이 맺혔어요 네 이때까지 내가 못해준 것도 많은데 그래도 이왕 여기에 나왔으니까 열심히 살고 더욱더 잘해줄게 사랑한다 동현 vão ק엄 called 자 또 한 명의 장병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rochet 네 김민진 이병입니다 김민진 이병 잘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 속의 주인공 정말 미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 속의 주인공 누군지 아십니까 친구 아닙니다 애인 더덕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재혼하시고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신 새 어머니입니다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을 때도 제가 항상 우울할 때도 기쁠 때도 항상 제 옆을 지켜주신 분 지금의 제 어머니입니다 저는 낳아주신 분께 못 느꼈던 사랑을 지금의 어머니를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친자식 같은 사랑으로 길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셔서 제 인생이 행복한 거 아시죠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좋은 콜 김경진입니다 이 씩씩한 모습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어머니 가장 감사했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병원에서 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과감히 1차 2차 수술 정말 대단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1차 2차 수술한 동안 내내 밤새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어머니가 어머니께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놈이 아버지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김민준 이병의 어머님 오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니 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 왜 어머니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눈물 흘려요 그냥 옆에 있어도 좋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내시고 나서 누구도 많이 밟히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떨 때 가장 보고 싶거나 마음에 드셨어요 가끔은 꿈에서 보이더라고요 저녁에 많이 보고 싶고 아빠가 그 전에 밖에 나와서 일을 하시니까 저녁에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많이 허전하고 찾게 되더라고요 제대하고 나서 꼭 이런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꿈이 운전기사를 가지시는 게 어머니 꿈이고 아버지 꿈은 그림 같은 단독주택입니다 저녁에서 꼭 그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장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주일적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모시고 인사하고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하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까 얘기대로 공연으로 번쩍 먹고